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임들은 나중에 칠할 때 한꺼번에 칠해도 되겠는데? 회색으로 칠한 서페이터 게임들은 한 파트로 가버려 괜찮은거같아 응애의 색을 발견했거든 생각보다 으흠 이거 앞뒤 진짜 헷갈리더라 끼울 때 마자 어쩔 수가 없는거같아 더불어 나온 애들이 엑시아부터 시작해서 아스트레아 그쪽까지 해갖고 큐리오스 이쪽으로 몇번 넣다켰다 넣다켰다 이러면서 앞뒤 맨날 헷갈렸어 내가 깔고 아니네 다크가 좀 깨윌다 감사합니다.